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증시 바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원금회복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원금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회원모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홍주식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 홍주식이 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락장에서 또 한 번 멋진 반등이 나올 하락장의 저점을 잡아내는 최고의 방법인 엠벨로프 기법 엠벨로프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리지만 조건 검색식을 또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검색식을 PC로 만들면 이게 여러분이 보는 핸드폰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검색식은 키움증권에 있는 영웅몬만 돼요 키움증권 영웅문하고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HTS이긴 한데 이걸 갖다가 몇십 년째 쓰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보는 거지 제가 키움증권 영웅문하고 무슨 가득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이것도 이제 그러면 키움 영웅문 S 그걸로 해야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식 만들어 놓고 모바일로 검색하면 돼요 근데 요거 요 모바일에서 그러면 어디서 보는 거예요 하는 거 있죠 모바일에서 어디서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기 모바일 화면이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저도 이거 컴퓨터로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544에 1544에 9000번으로 전화를 해요 여기가 키움증권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에다 전화해서 딱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검색식 하락장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멋진 조건 검색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식에 이제 여기 보면 대상 변경이라고 있어요 대상 변경 자 요걸 눌러가지고 대상 변경을 눌러서 여기 이제 관리 종목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 스펙주 ETF 초저유동성 종목 이런 거 다 빼요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요런 거는 체크를 하면 이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지정에 들어가서 거래소 코스닥 부분에 들어가서 이거 코스피 200이라고 딱 찍어요 요거는 이제 이 우량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대형주 위주의 검색식이에요 코스피 200 위주로 지수가 빠질 때에 그냥 막 잡주들 막 빠지는 거 그런 거 잘못 잡으면은 반등도 안 나오고 잡주들 말고 원래 엠벨로프 기법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펙 코스피 한 150 정도의 시가총액이 최소한 1조 이상 되는 애들 무거웁고 아주 그냥 그런 종목들 이런 우량주들이 한번 확 가닥 떨어져가지고 보면은 어때요 단기 반등이 짱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일단 코스피 200으로 딱 찍어놓고 추가를 딱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살펴봅니다 거래량은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요 시세 분석 안에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여기 보면은 평균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평균 거래량 자 그래서 평균 거래량을 딱 클릭을 합니다 평균 거래량이 한 3일 동안 요기 이제 3봉이라고 쓰면 돼요 3봉 평균 거래량이 최소 100만주에서 999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요기 보면 요기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채널 지표라고 있습니다 채널 지표 여기 보면은 채널 지표 앞에 엠벨로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엠벨로프를 딱 클릭을 하면은 요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격 기준선 돌파 비교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기준선 근접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선 근접을 딱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요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요기 기간은 20 그 다음에 요기 퍼센트도 20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가로 바꿔요 저가가 저가가 하한선의 1% 이내 근접 요걸 뭐 1%도 놓고 1.1로 해요 1.1 1.1 1.1 1.1% 이내 근접 그러니까 하한선 근처에 쯤 와야 이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지 한 1% 정도 남겨놨을 때 띵뚱띵뚱 하면 이제 빨리 이제 준비를 클릭 이것저것 클릭하면서 이제 로그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돈도 준비해야 되고 매수 버튼 어디서 누를까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1% 전에 이제 딱 보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1% 이내 근접 또는 근접하다 가는 놈도 있고 또 확 뚫는 놈도 있잖아요 하향 돌파 그러면 여기 돌파가 있어요 가격기준선 돌파라는 게 있어요 가격기준선 돌파 그럼 여기서 똑같이 20에 20 여기서는 이제 종가가 종가가 하한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죠? 하향 돌파할 때 데려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눌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봉전이라 바꾸는 거예요 일봉전 일봉전 일봉전이란 소리는 하루 전이란 소리예요 하루 전날 종가가 하한선을 하향 돌파할 때 이것도 추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아주 좋은 걸 하나 추가시키는 건데 이런 거는 또 팁이죠 뭐냐? 여기 보면 모멘텀 지표라고 있어요 모멘텀 지표 안에 이 RSI를 하나 집어넣는 게 이게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기술적 분석 안에 여기 지금 보면 변동성 지표라고 있어요 변동성 지표 변동성 지표 안에 RSI가 있어요 이걸 딱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RSI가 RSI 기준선 돌파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RSI 기준값 돌파가 있어요 기준값 돌파 여기 보죠? 기준값 돌파는 이 기간이 12로나요 12 11을 놓고 RSI 밑에 있는 게 30이잖아요 30을 하향 돌파 이걸 바꿔 딱 이렇게 놓고 추가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끝났냐?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이제 이제부터 중요해 여기 보면 A B C D E F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A and B and C C를 잡아 C부터 E까지 잡아 이렇게 잡고 딱 둔 상태 옆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 가로를 클릭을 딱 해요 해봐 그럼 가로가 생겼죠? 가로가 생긴 거 여기 이제 and, and로 돼 있지 C and D 이 and를 OR로 바꿔 OR D and E 이것도 OR로 바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바꿔야지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검색식이 완성이 된 거야 아 간단하면서도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내 조건식 저장이라고 있어요 내 조건식 저장에 클릭을 딱 하면은 조건식 이름이 있어 여기에다가는 엠벨로 기법이니까 엠벨이라고 치고 이건 코스피 200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면 K200 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엠벨 K200 그리고 확인 딱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검색식에 내 조건식에 보면은 엠벨 K200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방법에서 똑같은 방법에서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거 봐봐요 여기에 이제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에 10으로 바꿔 그 다음에 여기 수정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딥도 20에 20을 20에 10으로 바꿔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20에 20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또 20에 10으로 세 가지를 다 20에 20을 20에 10으로 바꿔요 이렇게만 해 자 수정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면 또 이제 또 새로운 거를 새로운 검색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엠벨이긴 엠벨인데 20에 20이 있고 20에 10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20에 10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선 확인 그러면 이제 K200을 20에 10도 있고 20에 20도 있고 요렇게 두 가지 예 그래서 장이 조금 예 약할 때는 20에 10을 보고 아주 그냥 막 엄청난 폭락이 나온다 이럴 때는 20에 20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놓으면은 일단 저장이 다 된 겁니다 아직은 예 검색되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직 예 지난번 폭락 나오고 나가지고 아직 그렇게 폭락이 안 나왔으니까 예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요 부분은 만들어봤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나중에 또 이북으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하락장에 또 이 엠벨로 보는 종목들 같이 검색해서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홍주식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 오는 종목들 특히 이제 원금 회복반에서 또 한번 바닥에서의 멋진 종목들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이제 하하 네 하하 네 으 이거 으 으 으 으 이거